이제 우리가 파일과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파일을 수정하는 법,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법, 살펴봅시다 저는 현재 hello.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면 nano hello.txt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만약에 줄바꿈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Ctrl, 알파벳 5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nano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은 기능을 원하신다면 여기 보시면 get help, Ctrl, 알파벳 G 그럼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도움말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nano editor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수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 싶으면 Ctrl, 알파벳 X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nano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저 파일을 우리가 수정한다고 하면 내용 수정도 있지만 파일의 이름도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이전에 디렉토리 수업에서 디렉토리의 이름을 수정할 때 사용했던 게 뭐였죠? move의 약자인 mv였습니다 hello.txt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hello world.txt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enter를 치게 되면 hello.txt의 내용이 hello underbar world.txt라는 파일로 저장되고 hello.txt 파일은 지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mv hello world.txt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hello world.txt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enter를 치면 실행이 되겠지만 Ctrl, 알파벳 C를 누르면 실행이 취소가 되면서 여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삭제까지 달려가 봅시다 자 지금 hello underbar world.txt 파일인데 저 파일을 지우고 싶다면 remove의 약자인 r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디렉토리를 공부할 때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일종의 안전핀 같은 역할로서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파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hello world.txt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편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현재 디렉토리 안에 hello underbar world.txt라는 파일인데 우리가 저걸 다 타이핑하면 귀찮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겁나 편하죠 자 그리고 제가 enter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작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